경복궁스! 아 날씨 딱 좋다. 아 경복궁 좋지. 여기 밤에 가도 되게 예쁜데? 저기 와. 바위 조심. 와 사람들 진짜 많다 근데. 그러게 사람이 많네.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 근데 꼭 외국인만 많은 게 아니더라. 맞아. 데이트 진짜 많이 해. 아... 데이트 많이 해. 어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서 귀여워. 멋있다 근데. 어떻게 옛날 생각이 나시나요? 옛날에 여기서 살던 생각? 네. 싸인을 부리던? 네. 그런 걸 보면 벌써 모르겠나? 아 그런가요? 네. 중전만 맞았구나. 깡마드 깡이잖아. 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야 이거 어디서 사진 찍어야 되나? 첫 번째 찍는 거 제일 민망하게 빨리 여기서 붙어 찍자. 오케이 오케이. 저 엄마 아빠가 여기서 봐. 메인에서 찍어야지. 어디 여기? 아빠 저기 봐봐. 내가 이거 세팅을 하고 거기 좀 먹어야겠다. 오 잠깐만. 와 사람이 진짜 많구나. 오 멋있게 나오는데? 그래?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있어 가만히 있어. 쟤를 믿을 수 있는 거야? 갈 방법 있어? 잘 먹어. 갈 랩 방법 있어? 갈 랩 방법 있어?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레드 버튼 보이지? 응. 응 응 응. 이것도 좋다 좋다. 오 잘했다. 오 잘했다. 오. 버틸았나고 됐나고요? 엄마 힘들었어 보고 얘기해. 어디 보자. 엄마를 중심으로 봐줘. 어? 너무 예쁜데? 봐봐, 이거야. 아, 근데 엄마 표정...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심각한 거. 심각해, 심각해. 심각한 거. 그놈하게, 그놈하게. 포즈 진짜 다양하다. 확실히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